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다음 달 12일 대구 스타디움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2020 대구 기독교 부활절 연합 예배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대기총은 담화문에서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교회 예배와 행사를 전면 중지해줄 것을 호소드린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총은 다음 달 4일까지 교회 예배를 자제하고 정기적으로 예배당 건물에 대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